원래 오늘만에... 이름도 역광이면 괜찮은데? 우리 자리 정해져 있다봐요. 시작! 리뷰 시작! 머리 편해! 머리 편해! 깜짝 깜짝! 긴게 낫지 않나? 왜 직접 못 가본 거예요? 맨날 맨날 가봤어요. 맨날 맨날 가놔요. 되게 열심히 가봤어요. 오늘 저희 멤버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팬에서 여보세요! 이리 와! 막내래! 막내래! 저희 막내 멤버예요.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우리 팀은 색깔별로 바꿔서 입고 다니신다고. 어제도 남산을 입으셨고. 그쵸? 막내래 막내래. 그리고 동네분과 다른 동생이야.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진짜 친구 동생이에요? 신기하죠? 아 친구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 내 동생이야. 누구 동생이야? 자기 동생이래. 동네 동생? 동네 동생이야. 맞아요. 동네 동생이야. 우리 동네 사람. 오히려 역광이 더 큰 것 같은데. 같은 분 사신 거 뭐야? 동네 분들 다 데리고 오시겠어요? 일단 팬이 많이 들어. 동네 분들. 멋있다. 빨리 동네 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다음대로.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다였죠? 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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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왔다고요? 그럴리가. 처음이라는 뜻을 모르는 게. 이분도 동네 분이야. 아는 동생이야. 아 진짜요? 아이고야. 넓게 있는 거야. 경기도가 넓게 있는 거야. 경기도 분. 경기도 분? 경기도 분? 어 경기도? 너는 경기도가? 동양이네 동양. 어딥니까? 동기도. 동기도가 얼마나 넓은데. 저기 저기. 거쳐 거쳐 거쳐. 여기. 구석 테이 쪽이야. 남양주? 아니요.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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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인가 보다. 경기도 을산. 아니요. 다달래요. 저는 일삼 아닌데요. 나는. 어 일삼 아닌데요. 일삼 쪽인데. 나는 머리삼 아니에요. 모양 씨.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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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로운 동네죠. 파주. 호천. 다나와 다나와. 손. 이쁘. 음. 같이. 남양주. 린이. 소. 희아. 남양. 남양 주. 아아아아. 하아. 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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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상앞. 아아. 미친 방귀. 아아. 미친 방귀. 사진은 잘 나오고 있어 못 이뤄시겠어 인정했어 용서해 주지 괜찮니? 괜찮니? 아까 앉아서 안 찍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미안 잘해 소정이청 산걸 실패해 너 실패 어? 외국인과 접선 시도하자 얘 이름도 유나다 진짜요? 네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쥐아 쥐아입니다 왜 이렇게 사장님 사장님 진짜 팬 팬 사장님 옆에 민네임 뭐에요? 민네임 뭐에요? 아 진짜 야 와쌉 저 다 알아요 아 안돼? 어 무섭다 다 한다니깐 그게?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 왜요? 와쌉이라고 써있나? 어 써있네요 응 알고 있어요 소반에 오시다가 안 오시더라구요 아 진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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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좀 좋아요 별로 안 좋아서 오셨던데 그렇게 다 좋으신 않은데 빠진 파는 양도 다 가셨는데 네 알아요 우리 차로 맨날 계속 차 왔다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찾아주자 뭐야 한참 가는 거 아니야? 잠깐 있다가 괘씸했잖아 하단 콧물 나오면 돼요 콧밥 솔직한 소화 하단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래요 근데 그걸 왜 얘기해요 악수해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악수해 할게요 재미 없었나봐 맞다 맞다 잠깐만 저희 아까 강남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노래를 못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지나가다가 헐 헐 이러고 도망갔어요 빨리 도망갔어 난 도망 안가세요 난 도망가려는데 역광에 바람까지 보니까 분위기가 좋은데 정말요? 망했어 망했어 저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할 얘기 다 했어요? 네 웃어주세요 그 얘기 하려고?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악수해 악수해하고 정리할게요 멤버들 여기까지 사이팟다고 하세요